왜 전화를 안받지? 요한이 집에 없어? 왜 두개를 줘? 어머! 요한이 방에 요짱에 있어? 자 이번에 해볼 게임 스팀의 지금 굉장히 핫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좀 기괴한 분위기의 공포게임 It's just a prank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거 한글로 번역하면 이거 그냥 장난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의 장난을 다룬 게임이라는데 와 지금 그래픽부터가 장난이 아니죠 그럼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어디야? 어 깜짝이야 잘 안 나왔네? 밥 밥 먹기 뭐야? 밥 개 쿨하게 먹는 하하하하 전화받기 애들 왜 이렇게 다 용건만 간단히 하는거 같지? 아니 그리고 아침밥을 문 밑으로 밀어주는 집이 어디있어? 감옥이야? 라고 하기에는 방이 되게 넓네 옷 갈아입기 옷방에 가서? 가방 챙기기 가방이 아까 밖으로 나가기 나왔다 어 되게 되게 평화로워보이는 마을이네요 그죠? 어?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어서 안가져요 안녕? 어이 필립 야동말하는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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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하고 있던게 남자아이구나 그리고 내가 필립인가 봐 카세트 테이프를 구했네 야아 간지 쩌는데 야 요즘 도 저런 감성템 엄청 비싸잖아 그치 대형 안전 아? 아는 아아 아니 거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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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좀 더 크게 말해봐 아니 라디오 소리를 좀 줄이는 건 어때? 뭐? 내가 먼저 들어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내가 먼저 들어가? 귀스타스 의자에 방귀 쿠션 넣기 아 저기구나 이름이 귀스타스야? 방귀 쿠션 귀스타스, 죄송합니다 아냐 역시 내가 필립이 맞고요 와 난 그래도 이름 못 외우는데 얘네들 이름은 진짜 하나도 못 외우겠다 나만 필립인 거 알겠어 엥? 음료소? 아가타한테 음료 권하기 음료 마실래? 표정이 왜 이래 아 아까 조회 시간에 끝났던 것 때문에 그렇구나 아 이러면 안되는데 더 꼬이는데 아가타는 거 알겠어 아하타는 거 알겠어 탄산이 다 튀었나 봐 왜? 오 쟤 웃을 때 너무 무서워 오 쟤 웃을 때 너무 무서워 원래 셋이서 항상 같이 다녔었나 보다 오 쟤 웃을 때 너무 무서워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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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어려워요 친구들 중에... 야, 이게... 이 또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 또 이런거 이런 문제 자주 겪잖아 뭐야 왜 사자 소리가 나 비버 개 커 뭐야 뭐 어쩌라고 가 다행히 비버가 나와서 대화의 주제가 살짝 흐려졌어 대화의 주제가 에허 앞뒤에 왔어요? 아무것도. 제가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제가 이미 수축룩을 практ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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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연의 제거 오어 이건 뭐지? 뭐 실종 전단지인가? 이거 되게 여상하게 생겼네? 저 왔어요 엄마 인사도 안하고 방으로 그냥 바로 들어온거야? 못 나가 잠겼어 이건 뭐야 터미네이터야? 어 깜짝이야 뭐야 왜 마.. 말투가.. 하! 엄마 화났어요? 늦게 와서 그래 미안해요 학교 끝나고 바로 왔는데 이상하다 퇴 점점점 또? 또잖아? 헉! 말해버렸어 아가타 아빠 목소리가 어머 정상이 아닌거 같은데? 헉 나 사랑해 이거 다 왔는데 아이 Jur우 아 아 아 어머 아 근데 이런 부모 진짜 있잖아 가정폭력 조범 옛날엔 더 심했고 헉 어떡해 어떡해 나 학교 가기 싫어 아니 문을 부서라 그냥 앙냥냥 퇴 나도 개 상여자네 그냥 못 갈아입기 빨리 갈아입자 아 너무 얘기가 현실적이라서 땀난다 내가 죄 지은 거 같애 헉 엥 얘도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진 않나봐 아가타 아빠겠지 아 근데 아가타가 고증말로 쳤다고 했으면 해결이 돼야지 왜 요한한테 와서 난리야 그 아빠는 그냥 승이 많은 친구인가 봐 그런 친구는 똑같이 해주면은 되게 얌전해지던데 잔인해 잔인해 너무 싫어 네, 네, 그 소리가 꽤 달콤하고요. 안전한 사람은 없지, 형님. 다시 한 번? 네, 네. 내 개인의 아ura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엽다! 그 차가? 왜 이렇게 맨날 장난을 못 쳐서 안달이야? 그걸 또 동의하고 앉았네 필립은 아 근데 뭐 그래 이 정도는 큰 장난도 아니니까 저기 아가타 왜 저러고 있니 너무 무섭다 야 가타야 가타가타 아가타 아 그리고 토마토 주스 왜 왜 싫어해요? 그 맛있는 걸 아가타 Varga 여기 아브리엘 드롭네 여기 아브리엘 드롭네 여기 아브리엘 드롭게 우리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야 그래도 애들 이름 호명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당하는 애를 쳐다봐서 되게 좀 이해하기 쉽다 좋네 와 이런 상황에서도 장난을 친다고? 이게 뭐야 그.. 종이쪼가리? 종이 뭉치네요? 제기, 네라스포스차티, pros임 다른 곳에다 던지면 어떻게 될까? 계속 주네 세번 맞출 때까지 그러네 칵아, 저게 왜 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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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네 어? 얘기한다 왜 그걸 아가타한테 시켜요? 아니 그걸 왜 왜 애들한테 치우라고 하냐고 왜 애들한테 치우라고 하냐고 와 진짜 일 너무 고인다 그 아가타 같이 가 아는 거 같다 아는 거 같다 아는 거 같다 아니 잘 먹겠습니다. 와. 요한! baj! 말고. 이거 뵙게. 없어서요! 이 분이 가면 진짜요. 그는 지금 나이로 웃는구나. 그리고 제가 도청해 실례지만. 아무튼 전ígen이 늦을 것 같다. 아, 아가타 진짜 착하다 아, 표정이 아, 아가타 괜찮아? 아, 아가타 눈이 지금 맛이 간 거 같은데 요한! 아가타가 이상해! 아가타 이상해! 노래는? 괜찮아?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아가타 sigue 아내 돌아와서 엘 어 전 저게 어디에 왔어 어어엘죽게 풀고 싶어서 얼마 전 그룹 어어엘지 에킹 그리고 에어뻥스도 어휴 그거를 교리를 그러면 너가 어떻게 이 communities 함께 이릅 그 상황이 그 상황이 분명 아 weld 그런데 그런데 저는 저는 저 아 안 네 졸지에 술래가 되어버렸네요 요한과 아가타 찾기 야 이 넓은 곳에서 어떻게 찾냐 어 여기 왜 호수아비가 모임 나이키 하하하하하하하 모임 너무 눈에 띄잖아 역시 애기들인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 되게 지금 계속 살얼음 걷는 느낌이에요 되게 기분이 안좋아요 지금 이거 도피 밖에 안되잖아 이따가 지진에 돌아가면 또 엄청 혼날텐데 얜 뭐야 나쇼 나 왼다 나 왼다 나 왼다 나 왼다 난 왼다 내가 이게 나 왼다 귀싸대기 한 대 팍 날리고 술래 안해 이씨 차에 숨어보자 우리 뭐야? 뭔가 이상하다 친구들 확인하기 뭐야? 어머 헉 어머 진짜 미쳤나봐 어떡해 빨리 왜 대답이 없어? 아씨 빨리 가자 학교가 클룰브니까 선생님 만나기 선생님 고맙다 고맙다 그 뒷배된 거? 선생님의 숙소가, 정말! 당신은 이 녀석을 지키고 싶어? 당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과, 당신은 이 녀석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과 제가 너무 괴롭게 잘하실 것과 제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숙소가 보기 때문에 당신의 숙소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회에서 전해 본 학교의 그리고 생각해 본 방식으로 잘못의 신oc지난 기회에 어떻게 해? 곧은 너희로 가볼까요? 선생님의 숙소가, 전혀 반대한 말씀입니다! 어머,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가 갇혔어! 어떡해! 어떡해! 이거 어디야? 야, 완전 밤 됐는데? 뭔 소리야? 어? 에, 기침소리가... 아, 같아! 피할... 피자 오겠어! 애들 없어? 일단, 일단 요한이 방치해놓고 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가타가 지금 여기 없으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뭐야? 뭐야? 아이씨... 하지마! 뭐냐니까? 뭐냐니까? 빨리 집으로 들어가 요한한테 전화하기 왜 전화를 안 받지? 요한이 집에 없어? 왜 두 개를 줘? 왜 두 개를 줘? 어머! 요한이 방에... 요장에 있어! 요한이 방치 그 와중에도 장난을 치려고 한다고? 이게 뭐지? 이거 천식 호흡기 아니에요? 야, 이제 장난이 아니야... 야, 이제 장난이 아니야... 뭐지? 뭐지? 아, 아가타가 천식이 있구나... 가기 싫은데... 아니, 아가타 어디에 있냐고? 요한 어디에 있던데? 요한이 먼저 간거겠지? 뭐... 낮이니까 별일 없겠지? 그냥 요한이 먼저 간거겠지? 아니 요한이랑 아가타 둘 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학교 가면 다 있을 거야 다 멀쩡하게 있을 거야 그지 학교는 왔겠지 제발 이게 뭔 개소리야 와 말 잘 듣네 Billy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뭐랄깍 지금 뭐 alla 아아아아아아 이거 뭔 얘기랄이야 아, 선생님은 미친놈이라니까 진짜? 내가 다쳤는데 나보고 딱 그래 엉덩이 모시 박혔다고? 엉덩이 모시 박혔다고? 와... 알겠습니다 아니, 장난을 치는 주범을 잡아야... 아가... 아가... 아가가 없어 오데? 유스타스 클레인 오데? 요한도 없어 뭐야 그러면은 앞정간 사람은 누구야? 아 방... 방... 방금... 방금 무슨 소리지? 못 돌아가는데? 의자... 윽하고... 끌리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 뭐야? 技術이다 이게 필립이야 이게... 이게 나고 지금 누가 계속 나이... 오 harm... 누가 나 보고있다 뭐야 쫓아오지 마세요 뛰어 빨리 아니 근데 카메라에 벗어나.. 이 스토커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내가 컨트롤을 못해 빨리 잘 따라와봐 나 집 갈 때까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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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책상에 쪽지가 있네? 야간 근무갔어 기다리지 말거라 엄마가 없어 나.. 나 괜찮은 걸까? 이거 왜 잠겨있냐? 옷장에 잠겨잇.. 누구야? 무슨 소리야 엄마 없는데.. 뭐.. 뭐.. 너는 제게 부딪지 우리의 첫 번째는 우리의 스스로가 스스로가? 스스로? 내가 쟤가 그녀가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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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기 제게 도와주기 제게 도와주기 제게 도와주기 제게 도와주기 제게 도와주기 우리의 스스로가 우리의 스스로가 알겠지 그 다음은 아가테나 그리스로의 다른 시각 우리의 우리의 오... 진짜... 내 손을 죽을 수 없을까... 그것도 이상한 거다... 저... 너가 더 큰 친구를 원하네... 넌 우린arent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가? 너가 딸기지? 아니... 제가... 이걸... 목소리 왜 저래? 왜 저래요? 왜 저래요? 바벌스 베이커리 뭐야? 설마 아가타야? 뭐야? 설마 아가타 머리야? 와... 되게 짧고 진짜 그냥 캐릭터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선행형 방식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교우관계를 쌓으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런 일들이어서 와 전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막 되게 불안함을 계속 느꼈어요 이 감정을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는데 어렸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분 나쁜 느낌 와 진짜 게임 잘 만들었다 이게 장난의 경계선이라는 게 되게 뚜렷하지 않잖아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까지가 진짜 잘못된 일인지 이런 것들에 좀 경각심을 일으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게임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 아이가 좀 장난이 심한 아이가 있다면 이 게임을 한 번 시켜보면 좀 거울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It's Just a Prank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 노과 종용